아 근데 미미 무서워 무증님이 같이 해주실 거예요 아까 벌써부터 소름 끼치는데 시경님도 오셨네 밑에 있는 초록색 책 아 밑에 있네 일단 시경님 빼고는 다 모인 것 같거든요 무증님 오셨고 그랜트 파노님 누군지 모르게끔 오셨고 일단 그냥 시작을 눌러 무증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나 잠 못 자는 거 아니야? 일단 따라가기 점프 그런 건 없고 달리기는 있고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여긴 또 어디예요? 아이씨 안 움직여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알았어 아세요 아니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 너무 무서운데 이거 왜 뒤꿈 왔어? 어 안 움직여 어떡해 알았어 해봐 뒤로 달리게 되는 게 되게 웃기네 나무다리 점프 스퀘어 나온다고요? 둘이 아세요 그냥 저 너무 너무 아 이런 거 알려주시면 안 되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이제 공포가 없어지는데 이게 점프 스퀘어가 뭔지 점프 스퀘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공포감이 없어진다니까요 아 놀라는 거 보면 원래 이런 거는 방송인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개놀랬네 진짜 아 빨리 이거 방송인이 앞장서야 된다고 아니 방금 먼저 가라는데 이상한 거 봤는데 진짜 나 못 봤는데 나도 볼래 뭐야 저게 무서워 소리 아 못 봤다고 나 못 봤다고 나 방송하면 봐야 된다고 개놀랬네 진짜 진짜 개무섭다 진짜 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죽은 집이래잖아 죽은 집 아니 저기 노 써있잖아 가운데에 그러니까 죽은 집 어 방송 켜졌다 어 뭐야 뭐야 끝났어요?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있는데 다들 저만 따라오세요 저 이거 개고인물이거든요 롬블룩스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사실 고인물 아니야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 둘 빼고 봐봐 빡빡이가 아닌 사람들은 조각상 움직이는 거 보인다니까 아니 나도 안 보인다고 아 여기가 어디야 동굴? 아 여기 있구나 일단 주성이 따라가 잠겨있어 오 호텔에서 탈출하세요 무중님만 따라가 안녕하세요 저는 살 건데 여기 어디 계세요? 저 살아는데요? 들켰는데요 귀신한테 제가 개구슬이라서 참을 수 없는 모험심을 못참았습니다 귀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 뭐야 귀신이다 제가 끌고 올까요 귀신 아까 귀신 여기로 지나갔는데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귀신 저거 진짜 무슨 모험신이야 안보이는데? 어딨어? 아니 귀신 일로와 아니 귀신 저 피하잖아요 지금 왜요? 저한테 오는데요? 큰일 났어요 여기로 오면 돼요 이제 됐다 살았어요 뭐야 어그로 끌렸는데? 아니 쟨 뒤에서 오는데요? 저 어그로 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뭐요 장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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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거야 되는거 아니야? 두개 색이요? 아 이거요? 하하 하하 진짜 빠릿빠릿하게 행동 안하세요?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